여러분 오늘 요즘 핫한 어마어마스 캐릭터를 변신해 볼게요 일단! 기대되네 정말? 기대되지? 응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고 간다 어 내가 어마어마스 같아 어 벌써 변신하고 있는 것 같아 어 내가 좀 잘했어 응 왕관 경기장 와 진짜 똑같다 Because 깨림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ρό 지금에서 편ffentlich면 되게 이게 웃기겠다 진짜 당신 어마어마스 캐릭터 알아? 응 다스도하고 똑같네 와 진짜 똑같다 여러분 저가 이걸로 팀 PremiereOL 진짜 똑같다 여기 오오오오 ап пар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